오늘 이 시간은 푸른초장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꼴을 먹는 삶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델 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정작 사놓고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읽어도 성경의 정확한 맥을 짚지 못하고 핵심을 놓치고 또 성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이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그 순간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다섯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언약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또 영식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하는 이야기 우리 자료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양이 마르는 것은 당연하죠 에스케 34장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냥과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양의 사이가 있다면 목자와 양의 사이도 있겠죠 자 이스라엘 목자와 양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었습니다 또한 포악으로 양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에 대해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양을 찾아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눕게 하신다고 에스케 3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에게 맡겨주신 양은 살찐 양입니까 파리한 양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함께 해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목자와 양은 단순히 직업적인 목자 그리고 동물적인 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에 이 말씀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양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과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살이 쪄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나는 파리하게 말라져 있는 그런 상태인지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좀 서론을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자체는요 여러분 서론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첫 번째로 영적으로 굶지린 그런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지린 현장 굉장히 고갈되어 있는 그런 현장 기갈되어 있는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다뤄야 될 부분이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자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근원적인 부분인데 자 중요한 것은요 근본 문제는 드러난 문제입니까? 드러나지 않은 문제입니까?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른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근본적인 문제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세상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 빙산의 일각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눈에 보이는 이 10분의 1의 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숨겨져 있는 10분의 9의 빙산이 있습니다 이거 쳐내도요 10분의 9의 빙산이 또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뭐든지 근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초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사실은 위에 잡초를 잘린들 계속해서 그 뿌리에서 잡초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이 근본적인 문제는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빙산의 일각처럼 숨겨져 있지만 사실은 보이는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지금도 이 시대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답도 주지 못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문제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인류의 조상이었고 대표성 주자로 아담의 범죄 이거를 뭐 저는 다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아담의 범죄 모든 영적 문제 근본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에덴 동생에서 쫓겨나고 또 모든 사람이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죠 전 인류의 범죄 또 나의 범죄로 전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사의 대표라든지 반의 반을 대표하는 반장이라든지 그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이라든지 다 대표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선수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대표성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에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됐고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옥과 저주 최양의 배경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근본 문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의 힘이나 공료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고 반의상과 반의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가장 돈 많고 가장 착실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의로운 사람만 재무제기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바른 삶은 절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분들 사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명상도 신념도 일시적인 평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철학이라 한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좋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문명이 분명히 발달을 했고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의 작은 1번 보시면 에스겔 34장 2,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2,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정작 목자들이 본인들의 살찐 양을 잡고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은 입는데 양떼는 먹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랬고요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양떼를 먹이지 않을 것과 같습니다 자 에스겔 34장 5절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불이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양떼가 지금 모든 산과 지금 다 지면에 흩어졌는데요 그 양을 찾는 목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셨는데 자 이처럼 이 시대의 목자가 사꾼 목자로 에스겔 당시에도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고요 이 시대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사꾼 목자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 단순히 양을 내 먹고 사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목회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모르고 시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교인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 목회자들이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많은 기독신자들을 보면서 기독신자들이 뭘 잘못이냐 목자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양들을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려줘야 되고 올바른 꼴을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이 튼실한 양으로 살찐 양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에 빼도 잘 들여질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은요 말씀을 왜곡시켜요 이것이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갖고 자꾸 장난치를 칩니다 여러분 이단사이비 종교들이 보십시오 아리보금 석거보금 내가보금 우리가 이런 말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갖고 장난치를 칩니다 많은 기독신자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한지 그토록 많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 부신자들을 건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을 건드리는 이유 그것도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다가와서 말씀을 열심히 보시네요 그러면서 궁금한 부분들 터치하면서 말씀을 더 보고자 하는 갈급함을 역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사단은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사실 우리는 변화되거든요 말씀이 사람 운동력이고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지 우리가 말씀만 들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내 소견대로 왜곡되게 받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볼 때 사기꾼 생각나네요 사기꾼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과 진실이 10% 섞여있는 거짓말 어디가 더 섞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은요 너무 터무니없으면 우리가 믿지도 않아요 저 사기꾼이다 그런데 여러분 반발씩 거짓말과 진실을 섞인다고 보세요 저는 속을 것 같아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맞는 말을 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 그 큰 손 장영자 씨 그 완전 나라의 경제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지금 77세인데 지금도 옥세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장영 씨가 어찌됐든 그 사채시장의 큰 손이었잖아요 이철희 남편분하고 결혼하면서 이철희 씨의 그 권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 어음을 써주고 역으로 부풀려 나가는 거죠 제가 그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기업들이요 그 돈을 갖고 가면서 본인들은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가해자인 장영자 씨한테 너무 고마웠대요 왜 그러면 특소자금을 우리만 쓸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누구나 누릴 수 없는 혜택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당하면서 그걸 모르고 오히려 사기꾼에게 고마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진실을 조금씩 이렇게 해요 실제로 이철희 씨나 장영자 두 사람이 집안이 재력이 증쟁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런 권력과 그 친인척의 맥을 갖고서 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진짜 그런 친인척의 관계를 갖고 속이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4단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를 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악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많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언약을 희망에 붙잡으니까 하와가 벌써 속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요나소 1장 3절도 보면 요나가 니뉴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스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스스로 가는 베이를 만난 겁니다 여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스스로 가려고 배상을 주고 베이 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침 다스스로 가는 사실 이 말씀이 나고 충돌이 일어나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 말씀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말씀을 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다스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마침 그리고 여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 배에 올랐대요 여러분 이게 여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자 여러분 에덴 홍산에서 선악가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어버리죠 여러분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가인이 아베를 쳐 죽이고 그 땅에 그 피의 호소가 있을 때 가인이 역시 멀찍이 들려오게 나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의 꼴을 먹고 또 그런 말씀의 꼴을 먹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면 저희가 절대 속지 않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경정관의 수준이 다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대는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께서는 정확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되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많은 황제들 폭군들이 성경을 영원히 매장시키려고 했지만 성경은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고 믿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델 우선 3장 16절과 같죠 교훈과 책망과 타르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을 올바르게 알 때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교회가 부패하거나 실현을 겪을수록 16세기 종교 교육자들의 슬로건이 있죠 오직 성경으로 이 정신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잠시 이제 이렇게 화면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암흑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요 유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한복음 5장 39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하는 거다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 히즈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고 나심 이후에 출생 이후에 비포스토리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중심 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어서 31절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렴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민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은 이겁니다 성경 읽고 모여라 영생을 얻는 거 그래서 이것이 많은 베스트셀러와 다른 점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책이죠 바른 삶을 요구하고 윤리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예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우리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드렸고요 티모드우서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성경 구절로 읽었습니다 자 성계의 권수는 총 66건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의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도구 삼아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고요 약 1600년이나 시간 동안 기간 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은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전, 탄생 이후로 성경이 구분되어 나와져 있고요 또 성경의 맥은 멸망에 빠진 이유가 나와 있고요 저주받은 인간은 그럼 어떻게 구원할 거냐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가 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근본 문제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고 자 문제가 왔는데 문제만 제시하면 뭐합니까 답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성경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답을 얘기해주고 있고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한 그 루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보는 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는 세례유안의 관점으로 누구는 예레미야의 관점 누구는 엘리야의 관점 누구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봉사하고 박예주의로 야 이거 도덕하고 착한 운동해야 되고 또는 신비적인 관점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는요 메시야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 왜요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고 아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한복음 5장 39절에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요 마태복음 16자 11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또 영생을 얻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관점으로 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 또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뜻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아는 거 전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정확하고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언약 관점 창조 관점 행위 언약으로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 3장 15절 언약 주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시대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의 세계복음화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요셉하면 뭐 생각나세요 요셉의 세계복음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관점 세계복음화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요셉이 가졌던 그 언약과 피존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요셉이 갖고 있던 그 쌀 장사를 한 거잖아요 요셉의 어떤 전문성을 통해서 전문성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요 요셉이라는 일꾼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꾼을 세울 때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 스토리지만 언약이냐 피존이냐 세계복음이냐 일꾼이냐 전문성이냐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관점을 토대로 성경이라는 큰 숲의 나무를 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절대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대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그의 이야기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축이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과거 현재 영원의 미래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우리는 해결 받았습니다 자 과거 문제요 여러분들은 이제 죄와 저죽 가운데 빠져나왔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에요 앞으로 죽을 계획도 아니고요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러면서 현재 문제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미래의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는 이제 영원의 문제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딴 겁니다 천국 심의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구원은 어떤 보험이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까지 보장받는 영생보험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다시 교환으로 좀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구약의 초점이 있고요 신약의 초점이 있습니다 구약 그 흐름 흐름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초점 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의 흐름들 계속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이사회 7장 14절의 인마늘도 그렇고요 또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 결국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형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초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구약 보면은 많은 역사도 나오고 족보도 나오고 인물도 나오지만 결국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구호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사실은 다 이 조형급들로 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율법도 엘리아의 신비도 결국은 그 율법과 신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거든요 자 방주 6월절 노뱀 구약의 많은 사건들 장소들 다 나옵니다 절기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 구약에 보면은 피제세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흠없는 제물로 할 빼 피제세를 드리고요 또 재단을 쌓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면은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거는 이제 교회로 연결이 되어지죠 자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냐 자 구약의 피제사 재단 성막 성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잖아요 자 구약의 초점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언이라면 신약의 초점은 말할 것도 없죠 오신 그리스도 신약의 초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 마태복원 16장 16절에 예수가 하신 일이 크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크리스도의 일을 하러 온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 폭된 소식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바로 크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편집해라 설계해라 디자인해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편집하는 건 간단합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크리스도의 관점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전도와 성교로 연결하는 것이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평신도들이 어떤 주석을 본다거나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제가 참 우리 예원의 강단이 너무 감사한 것이 어떤 전도의 전략으로 풀어가기도 하지만 늘 말씀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세요 우리 정우진 단위 목사님께서는요 늘 강의 강의 중심으로 보면 본문 중심으로 원어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성경적인 배경을 좀 풀어주시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성경을 왜곡해서 보지 않도록 큰 숲을 보면서 전도와 성교의 관점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크리스도의 관점으로 말씀 볼 수 있도록 그 말을 보면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절대 성경을 왜곡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정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걸 잘했어요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상한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베레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죠 사실 사도행정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세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실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꼴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상담학을 공부를 하고 교육학 쪽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선생님들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전문 지식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후대가 유린당하고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고 겪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말하지만 그럼 그 시스템이 정비되고 완벽한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되어지고 지금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요 양을 먹일 때 불량식품 먹이면 안 됩니다 아류복음, 석거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즈의 원색 복음을 먹이는 겁니다 불량식품이 사실 더 맛있거든요 그런데 몸에는 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당시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칼라데 교회도 그랬고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으로 입진복음을 다 변제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시고 매출하기로 먹이고 반석의 물로 광야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척박한 그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생을 주셨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사건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것이 목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구약은요 메시아 언약 구약은 이 메시아 장차 오실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갔죠 가난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뭐 갑니까 신약 시대는요 메시아 언약이 아니라 지금 신약은요 이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속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쳐서 가난이 바로 이 시대의 세계복음 하잖아요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10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 이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가 있다면 말씀의 꼴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는 양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먹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23편 2절에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봉은 13장 3절 8절에도 나와 있지만 길가밭이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다시 가시떨기 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의 씨앗은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 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길가밭 늘 시끄러워요 말씀을 듣는데 전혀 집중하지 못합니다 돌짝밭처럼 아주 캉팍한 심령도 있고요 가시떨기 밭처럼 어느 정도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근심과 걱정 염려에 가시던 풀이 그 말씀을 잡아먹어버려요 결국은 그 말씀을 또 놓치는 겁니다 옥토밭 옥토밭은요 반드시 여러분 기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길가밭일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건 안 들려지건 간에 제가 늘 새 가족의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지금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여러분께서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변화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들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께서 정말 영적 싸움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 17절에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인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오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 먹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인 것 같이 풀을 먹을 거다 말씀을 붙잡는 은혜는요 여러분 무조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한 주간 실패 그래서 우리는 준주일로 예배 전에 늘 토요일부터 예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강단에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한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대로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마침 다섯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주의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대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중요한 보금의 핵심 일곱 가지 성구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보금의 핵심 일곱 성구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초지만 사실 다예요 지금은 우리 새가족국이 4주 교육 이후에 5주 훈련반이 됐지만 그 전에는 10주 과정이었어요 10주를 마치면 담임 목사님이 새가족들하고 포럼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면도 해 주셨거든요 새가족들에게 늘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있었어요 자 보금의 핵심 일곱 가지 성구를 한번 얘기해 봐라 근데 이거 조금 순서를 바꾸거나 질문을 조금 돌리면 새가족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답을 못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막 암성을 시키고 준비를 해도 또 놓치시긴 했는데 그중에는 물론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자 보금의 핵심 일곱 성구는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키가 되어집니다 자 일곱 가지 성구는요 크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1, 3, 3이에요 1, 3, 3 1은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은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세 가지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3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세 가지 직분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3 플러스 3 일곱 가지죠 이거 우리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로부터 출발하면 자 세 가지 근본 문제 이어집니다 그 뒷장의 핵심 성구 두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예 뱀이 강교하고요 그러면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서 속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나오죠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두 번째 근본 문제가 뭐죠? 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세 번째로 이제 그 다음 뒷장 넘어가면 세 번째 이제 근본 문제가 뭐죠? 유한복음 8장 44장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이제는 사단에게 총속돼 버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완성이 되어지죠 자 그 다음 장부터는요 이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세 가지 직본으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3중증이 나옵니다 자 핵심 성구 다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모든 종교는요 키를 찾습니다 진리를 찾고 헤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은 극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게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옮겨온 겁니다 자 마지막 핵심 성구 일곱 가지 뭐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자료 화면을 꼭 기억하시고 일곱 가지 복음의 핵심 성구 너무 중요합니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절대 왜곡되지 않고 절대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3중직 이것이 여러분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개인화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요 꼴을 빼앗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 꼴 이거를 먹지 못하도록 빼앗습니다 이거 빼앗아갑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돌잣밥 만들고 가시밥 길갓밥 만드는 겁니다 혼미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문 5장 23절 제가 거기 써드렸는데요 자문 5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받지 않으므로 죽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됐네요 하나님 말씀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리도서 4장 4절에 나와있지만 사단의 방해는요 혼미케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그 훈계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 상태를 반드시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안졸린데 말씀만 선포되면 졸리고 말씀만 끝나면 잠이 깹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불신앙이 올라오고 충돌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나의 기준과 예틀 제가 참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솔직히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과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껴맞추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 틀을 잠시 내려놔보세요 믿어집니다 들려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정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말씀을 꼴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전략을 바로 알고 말씀받기 전에 정말 집중으로 영적 싸움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토 고백하는 순간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켈빙이 모든 개시의 권위의 소재는 글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책으로 되고 글로 인쇄된 성경 책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의 출처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화해 주는 경우 하나님 말씀이 된다 여러분 이거 이해 되세요? 그냥 성경 자체가 권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걸러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로거스의 말씀이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나를 움직이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 붙잡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문자로 보여지는 그냥 책으로 보는 그냥 활자로 보는 성경이 아니라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첫 번째로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요 영의 양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도요 양식을 안 먹으면 기갈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다른 건 안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을 받아야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쭉 넣어드렸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티모데우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자 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성구들을 쫙 풀어서 넣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요, 기록하셔요, 내가 소리 내서 고백하셔요 그럴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다? 속으로 그냥 되새기고 속으로만 욱조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소홀히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고백하면 말씀을 고백할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족들이 말씀을 이해 못하더라도 일부러 소리내서 저와 함께 읽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것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그냥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희한합니다 성치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절 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건요 삼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듣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디모데우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있으시죠? 지금 문제가 없어도 앞으로 문제가 또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속에 매일 수 있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수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 짓지 말고 무한대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권능을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틀을 깨고 말씀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언약기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날마다 먹으며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밑에 포럼 주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굶주린 창세계 3장 현장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이 말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와 여러분 정말 우리 예원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큰 말씀을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을 바로 알고 나의 영적 상태가 옥토밭이 되도록 말씀으로 발견,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간점, 언약적 간점으로 이 말씀을 먹으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살지는 양이 되시고 또 누군가에게 또 말씀을 먹이는 또 귀한 사육자로 잘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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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